여러분 말을 경허수고 할 때는 미치약 아동들한테는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위에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미치약 아동들은 이 길을 수가 없어요. 걔가 뽀로로 보면 봐야 되는데 안 줘요 리모컨을 걔가 짜장면 먹자 해야 윤호가 있어야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미치약 아동들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절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저는 14살 이상부터 시켜요. 우리 아들 8살 때부터 시켰는데 너무 빨리 꾸물게가 자꾸 말베꾸라고 달라들더라고요. 할 말 없으면 어? 어? 산 끊어진 거 아니네? 힘들더라고요. 도인 아들이 까치발로 자아를 통제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1층에 시작했으니까 저 2층에서 까치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찬하잖아요. 자아를 통제하니까 이게 도인이 부귀응하는 자네 미안하네. 밑에 무문간? 이러더라고요. 여기 마촌초등학교 전교회장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없는 일이에요. 아내한테 잘할 거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오우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남곡님 카메라니까 툭툭 치더라고 뒤에서 그래 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건 웃어도 됩니다.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야 틀어라. 어? 틀어놨다고. 잘했다. 자 이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제가 정말로 재밌게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1번 근육 2번 혈 피입니다. 3번 뼈 이렇게 4번 뇌 속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여기 적습니다. 1번 빛 2번 전율 3번 하품 4번 진동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하고 1번 조상 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반어 조상 님이 있겠죠. 이렇게 산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지맥이 있겠죠. 이렇게 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 조하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반대 개념 이거는 조상 님은 해탈 개념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달려가 볼게요. 이 버전은 우리 방장님들 버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찍고 있지만 내일 방장님 가기 전에 잠깐 저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내일 좀 특별 수련이 있어요. 하얀 빛을 확 들어오는 그리고 5기생 사랑방 교육생들 있죠. 몇 번 보이는데 그분들도 내일 몸에 5장부터 탁기를 제거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5기생만 그런데 방장들도 들어와도 돼요.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거울 보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바로 댁으로 가시면 돼요. 내일 특별수련 두 건 이상의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수습 교육생도 들어오시고 내부 지도자들도 했지만 또 실습하고 두 분도 참관하셔서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다 작전입니다. 보살는 안 한 사람은 서름을 좀 느껴야 돼. 저런 거 하면 좋겠다. 한 개도 재미없어요. 해봤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밤새고 가시면 돼요. 이 뒤에서 빼고 보는 분들 꼭 있어요. 뒤에서 뭐 하시는 귀 이만해집니다. 이래요. 정리하고 달려볼게요. 이건 밴드 내용이에요. 밴드 내용. 해보고 이거 내일 방장님들 여기서 근육체계를 제가 잡아주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방장님들도 한철씩 나고 했던 백광주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한철을 이 백광주가 뭐냐면 하얀 백입니다. 하얀 삐치다. 하얀 삐치를 부르는 주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문에 갇힐 수 있으니까 쉽게 갈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적어줬던 업식을 녹이는 것. 이렇게 정리할게요. 업식 녹이는 것. 그래서 이 백광을 왜 붙이고 여러분들이 업식을 녹여야 되는지 이걸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잡아볼게요. 자 밴드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천교육은 아래의 조건과 같이 맞춤형으로 공부는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맞춰드릴 수 있어요. 함께 행복해야 할 다양한 함께 행복해야 돼. 다양한 인재들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각자는 다 에이스들이에요. 이런 삶 저런 삶에 조건화 되어서 삶에 노여만 있다 뿐이 다 에이스적인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자 자체가 이렇게 도에 닿아 있느냐 신에 닿아 있느냐 이 두꼭지밖에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도를 도가 통하기 쉽게 이렇게 도통하기 쉽게 도의 감이 뛰어나더라. 인자 자체가 도 닿기 쉬운 인자더라. 나는 신의 감이 아주 뛰어나더라. 이 감자가 느낄 감자인데 촉자를 써도 됩니다. 닿을 촉 느낄 촉자를 써서 왜 우리가 촉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근육의 혀를 풀지 않으면 이렇게 근육의 혀를 풀지 않으면 이 구명혈자입니다. 오장이 바로 서지를 않아요. 오장을 바로 케어해야 세포를 바로 개벽시키고 개혁시켜야 코끝에서 박파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 앉아있으면 3과정부터 이거 블랙앤하이트 과정입니다. 이거 이 과정인데 이 과정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마에다가 백광이 잘 안 붙는 이유가 주는 백이에요. 하얀 빛이 안 붙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업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잔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은 분명히 끊어졌는데 아직까지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상이 끊어집니다. 오늘도 공부합니다. 이렇게 너무 좀 많은데 비교할게 오늘도 분명히 욕지기를 통한 욕지기 같은 게 정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선단 도인법 시의 수련할 때 그때 붕 뜨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붕 뜨는 느낌은 신통 존자들만 느낄 수 있어요. 도통 존재자는 이런 거 안 느낍니다. 도통 존재자는 퍽 꺼져버려요. 그냥 이렇게 붕 뜰 때 도통 인자를 감고 있는 도통 코드들은 퍽 꺼져버린다고 그게 40분 갑니다. 1차 상이 무너질 때 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관념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통이라는 건 도통 도가 통하는 도통은 간단해요. 정의가 관념 바꾸기입니다. 관념 바꾸기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인류의 삶고예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지? 이 고통 속에 이 체계 속에 갇혀가지고 업식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 사이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병이 존재하는 거예요. 병도 조금 전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황금색 금색 분자라 그랬죠. 그죠? 이 분자가 어디에 닿았냐면 이것만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든지 말든지 인데 상고의 큰 선도의 대가들은 700살도 1500살도 살 수 있었던 게 영원한 분자에 합의를 해버려서 그래요. 혼집을 그래서 이거는 어통존자들은 무조건 금가루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 금가루는 코끝에서 호흡줄과 기운줄밖에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뇌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초대장의 백광이에요. 허연 빛을 맞박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허연 빛을 이마에 예쁘게 붙여줘야 된다. 이건 웃어도 된다니까 보소.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앞에 뭐하러 앉아? 저 짝에 가가있지. 일부러라도 웃어주고 그래요. 나훈아 씨 딱 이래 하잖아요. 저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할 때 기침이 나와서 딱 멎어버려요. 진짜로 믿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 천국을 누리는 공부법이 있는데 이거를 타낸 자들 백광을 붙인 자들은 꼬리뼈가 바깥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하루에 0.002mm 씩 맥시멈이 6.7cm 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외단전이 형성돼 뿐다고 호흡단체에 없는 말이에요. 버전도 없고 그래서 백광을 붙여버리면 오장이 바로 선다고 그러면 코끝트에 인중에서 인중이 갈라져 있죠. 등동맥을 타고 제가 조금 아는 척할게요. 호흡줄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인당을 통해서 코를 돌아서 인중을 돌아서 입술을 돌아서 일자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중이 갈라져 있는 이유가 절집에서 큰 성객들 선빵의 승녀들이 혀를 갖다 붙이고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인맥하고 동맥을 연결시킨다고 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눈을 반개하는 게 이 욕계 이 현상계에 끌려가지 말라고 눈을 반개합니다. 우리 공부가 반개로부터 시작해요. 눈동자를 반개하고 그래야 허상을 제거하고 실상이 드러나게 한다고 우리 공부가 그래서 눈동자 신통존자들은 신의 감이 뛰어나니까 눈동자 혈만 풀어버리라고 그게 도통군자들 산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자에 새까만 동자에 혈이 풀어지는 접점이 있어요. 그때 풀어질 때 제대로 풀면 하얀 A4 용지만한 빛이 훅 들어온다고 세카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굉장히 매주 덩어리만한 이 A4 용지만 그 백강이 한 번 들어온 자는 죽는 날까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지병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광수련이 이 근육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천지의 기운이 밀고 들어올 때 이때 정정합니다. 밀고 들어온다면 또 대상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정할게요. 합의를 할 때 천지 기운과 합의를 할 때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기운도 1%도 합의를 못 돼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근육의 혈자리로 찾아가줘야 돼요. 업식으로 찌들려 있는 이 근육체계를 그래서 빛을 붙인 자들은 백광의 원력과 실력으로 근육체계가 말랑말랑해져서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워져요. 그 상태에서 코끝에서 박하의 향이 난다고 왜요? 오장이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바로 서고 좌우 뇌 대칭이 안 맞을 때 여러분 요공부 집에서도 해보고 그럴 때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좌뇌운해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구역질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척추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꼬리뼈가 아프다고 전화오고 우리 마스타들한테 연락 오는데 경추디스크예요. 목디스크라고 그런 건 오면 안 돼요. 꼬리뼈가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그냥 홀딱홀딱 20분을 뛰어요. 계단을 혼자서 못 내려온다고 밖에서 안으로 말릴 때 그때 꼬리뼈 혀를 열어버리면 인당하고 꼬리뼈가 닿아있기 때문에 열리지 마라고 해도 열린다고 그 접점에 백광이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온다고 그런데 들어온 그 백광이 손을 향하는 자가 약손 수련자라고 자동으로 그리고 이마를 향하는 자 그 다음에 가슴 골짜기를 향하는 자 꼬리뼈를 향하는 자 이 차이만 있다고 그 백광은 기본형입니다. 무조건 붙여야 새로운 세상에서는 오장을 바로 세우기고 척추와 좌우 대칭 뇌를 맞추기 위해서 자네 호모사피엔스 여기 들어봤죠?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그치? 그 다음에 호모에렉투스 이런 거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시조 조상으로 보는데 그때 뇌하고 지금 뇌하고 퍼펙트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시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시뇌에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의 세상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음량창조가 있었노라 좌우 운뇌 좌축 우축 뇌가 있었노라 신성으로 그거를 복구하는 게임 작업 요게 우리 천지공사의 한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원시적인 뇌를 아주 깔끔하고 퓨전 스타일로 세련되게 현시대에 맞춘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갖춘 신인류들 이걸 신인의 무리들이라 홍의 보살들입니다. 나는 말카 정부 여러분들이 요런 보살로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차 상이 끊어지면 붕 뜹니다. 뜨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탁기가 빠져버렸으니까 일체의 망상이 빠져버렸으니까 자네 분명히 상이 끊어진다 그랬다. 그치? 1차상 번뇌 망상 할 때 상자 붓나 안 붓나 죽는 날까지 번뇌가 안 일어난다고 1차 상이 끊어지면 그리고 망년 망상 할 때 붓나 안 붓나 망상이 없다고 죽는 날까지 자 그러면 허상 하상 할 때 상이 붓나 안 붓나 일체 가짜 노름이 안 놀아난다고 이 세상이 껍데기고 가짜라니까 욕망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멸의 세상으로 역전시켜 버린다고 몽가진 신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CA 수련 오늘 합니다. 이 CA 수련이 선단 도인법이에요. 하다 보면 붕 뜨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 발달한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신의 인자가 농후하구나 정리 대충 되죠. 턱 꺼지는데 40분간 안 갑니다. 1초에서 10초 가면 많이 가요. 왜? 망상과 번뇌와 망념을 지고 엉킨 채 공부하고 있으니 근육의 체계는 완벽하게 공굴처럼 독소로 꽉 차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백광은 실날 같은 빛도 안 보여요. 보이라는 건 안 보이고 뱀뜨리들만 보이는 거에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천도제 할 때 제사장들이 힐러들이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신녀급들이 자 천도 집행합니다. 뱀이 전부 여러분들 머리카락이에요. 실제로 환에 비칠 때 뱀은 다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니까 긴 구렁이 같은 건 긴 머리에요. 실뱀은 짧은 머리라니까 이거 별로 안 믿는 표정이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묵명초라고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뱀으로 빠글빠글 차있다고 이게 떨어지면 뱀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천도할 때 머리카락 하나 찍는데 고맙습니다. 머리카락 태포로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신뢰로 너그 집에 미루나무 있지 없는데요. 네 있으면 죽을 뻔했대요. 이걸 점께라고 내놓는 거예요. 너그 집 전철 지나자 앞에 안 지나는데 네 전철 지나면 급살 맞았다. 자기가 딸 얘기 싹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그 딸 있지 이러면 용하더라 자기가 딸 얘기 해놓아. 천지 신명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건 못 잃습니다. 데이터를 근데 여러분들은 평상시 삶을 어떻게 라이프를 챙기냐면 죽겠다. 이러다 뒤집었다. 하나 못살겠다. 미쳐버리겠다. 내가 돌아버리겠다. 이러니까 영혼이 죽겠다고 하니까 나와줘야 오른건지 지 영혼이 찡겨갖고 도와줘야 오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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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영혼이 보니까 살짝 빠져있어 주자 그러면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가 퍼석한 거예요. 혼이 나가뿠다. 반쯤 그러니까 불러도 귀신이 답변하고 먹어도 귀신이 먹고 꿈을 꿔도 귀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스가 돼가지고 1분만 더 실게요. 좋아해.